다시 라든스 폴선 첫번째부터 끄리네 시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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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치킨이 말아 자, 이리 봐 이렇게 하면 터져서 썩었어 그렇게 하면 터져서 썩었어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야 아 나다다 야 알지? 다시 야 왜 튀겨? 자, 여기 봐봐요, 여기도. 음질 한 번 더 쓰는 것과 달라, 맛이. 자, 여기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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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어디서 배운 짓이야? 어디서 배운 짓이야? 봐봐요. 그게 아니잖아, 뜨잖아. 아니라고. 맞는데 장단이 안 맞잖아. 봐봐요. 그렇지. 그렇게 빨리 붙이라는 얘기야. 아무 깨뜨루지도 하지 말고. 좋은데 소리가 찐득찐득해야 돼. 찐득찐득해야 돼. 그냥 해소해소 아니, 이렇게 뜯어 날리지 말고 쫀득쫀득히 갖고 가. 오직하면 소리를 쫀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자 뜯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도 해. 왜냐면 소리를 그렇게 하면 다 소리가 쫀득쫀득하니까. 좋아. 이렇게 해도 한다고. 왜냐면 소리를 은은히 갖고 가려고, 오금을 지기려고. 근데 이거를 다 하면 쭉 소리가 펴져갖고 펴진다는 거야. 오금이 없어. 전혀 맛없어. 그렇게 하면 소리가 쫀쫀하니 갖고 가지를 못해. 오직하면 이렇게 뜯으라고 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거를 그냥 막 공중에 음을 막 해서 퍼져갖고 막 이렇게 퍼진 밥처럼, 누른 밥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쫀쫀하니, 쫀득쫀하게 갖고 가려면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자. 그게 아니지. 어허. 그걸로 다시 막잖아. 뜯고. 오우. 어허. 어허. 이걸로 위로 뜯어야지. 이게 잡아당기지 말고. 효과가 없게 안에는 기교가 없어 그렇지 뜻보나서 바로 모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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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봐도 이런 것을 배워야 왼손 오른손에 개요가 다 있어 그냥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펴지게 요런 것처럼 이거는 이것도 이게 맞아 원래는 이렇게 배워 근데 나중에 하다보면 그런 것은 너무나 재미없는 것이 되는 거야 오금 죽일 때는 그렇게 죽여야 돼 그럴 거거든 갈 거니까 여기서 오금을 좀 죽여주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기요 그 다음에 엄대로 뜯어 손을 좀 잘 가 손을 좀 잘 가 그렇지 이렇게 에이 엄지로 뜯어 페인트 띄지 말고 바로 그렇게. 엄만 엄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손이 이걸 능숙하게 알아서 손이 먼저 갈 곳을 짚고 있잖아 손이 먼저 그 연주할 다음 코스를 알고 짚고 있잖아 맥을 그 길에서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는 거지 연주는 맥 높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짚을 거니까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야 길목을 알고 지키고 있는 거야 눈 뜨고 얘가 얘는 뭐하니? 여기서 짚을 짚고 맥을 하니까 거기서 조등 떠갖고 있네 이리 봐 어허 어허 염치만 그냥 뜯어 얘를 하면은 얘는 손을 놓는다는 건 그건 개념 없는 거야 얘를 할 때 얘는 뜯지 않고 여기를 막아주는 거야 손가락을 그렇게 다 써야지 야는 뜯는 법 밖에 못하고 그러면 야 뜯을 때는 야는 모르고 그건 아니지 손가락을 동시에 다 써야돼 야가 연주할 때 얘는 막고 어? 그렇게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써야지 안 그래? 그냥 이렇게 뜯어 얘를 막고 얘는 뜯어 연주를 안 하면은 그 손을 안 쓴다는 건 말이 아니라고 다 쓰라고 연주 없는 행간에도 다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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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을 쓰는 거야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근데 지금 중독은 대신에 흠 스티어 split перв black 어떻게 해요? 이 엄지를 뜯을때 얘는 그때 가서 딱 막는거죠 이렇게 그렇죠 잘 세팅이 되야되요 해봐 그렇죠 소리를 손가락들이 완전히 컨트롤을 해야돼 그래 오금이 주락펴락 되지 전부다 봐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다 펴져갖고 각막도 없고 주락펴락 이게 오금이 적지를 않아 하는 것과 소리가 달리잖아 그렇게 해서 나는 고난도로 가르쳐주는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가르치는 식으로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도 그렇게 하네 애고 들어가는 1학년들로 무지무지 잘해 뭐 이건 이제 그건 초등학교들 배우는 수준이야 지금 응? 그렇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가르쳐달라고 하면 안되지 응? 음? 그럼 음? 음? 시작 뒤비 뒤비 봐 누가 그렇게 뒤비 해? 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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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비지 말고 손이 다 깨고 얘가 뜨뜨끈한 다음에 손이 탁 교몰아지게 뒤비 뒤비 자 제발 뒤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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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거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얼른 찌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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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nen 내게 아니고 왼손 띄워 봐요. 타까만 집을 때만 이렇게 소울 소울 음에 딱 이 박지가 달때만 뛰어 뛰고. 이렇게 봐요. 다시 다시 자준물이 그걸 해볼 거니까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끝냅시다 시작 까지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공수 수고들 하셨습니다 소금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포함하고 Wells 예전 13 장면